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접은 걸 또 소개해볼 건데요 일단 이 마스크를 접었습니다 이건 밖에 나가서 쓰고 갈 수는 없고요 이 안에 마스크를 쓰고 이거를 앞에 써주면 됩니다 근데 접어서 올리진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컵 마스크가 아닙니다 오늘 접은 쌍절공입니다 이 쌍절공도 영상에 못 올릴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컵을 쓰러 이거는 새사슬 고리고 여기는 손잡이 여기 그 뾰족한 부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컵을 쓰러트려볼게요 일단 기대를 좀 한번 도와 볼게요 이제 한번 더 쓰러트려 볼게요 컵이 저번보다 더 어제보다 더 잘 쓰러트려지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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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